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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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 뭐냐? 뭐요? 같이 있었잖아. 고마워. 그 이름은 뭐지? 허스키화야. 허스키화야. 라브라도, 홍순이, 골든 베리. 얘가 베리에요? 누구 시킬거야? 셋다. 반갑습니다. 철팀입니다. 물을 받고 있는데요. 얼음도 있습니다. 오늘 강아지 목욕을 할 때 얼음을 좀 넣어볼까 하는데요. 지금 겁나게 덥습니다. 애들 한번 시원하게 목욕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지금 몇 도지? 오케이 구글? 구기 38도. 오케이 구글 오늘 몇 도야? 얼음 넣어 이제. 넣어볼까? 얼음 넣어볼까? 찍어줘 봐. 나 얼굴 나도 생각할게. 난 아무것도 안나오는데. 네 얼굴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지금 난리났어. 강아지가 차가워서 안들어가는거 아니에요? 허스키화는 시베리아 호스키이잖아? 시베리아 호스키이잖아? 응. 뜯는데 집중해. 시베리아 사니까 이거 그냥 들어갈까? 제 고향이 어딘데? 태어나는데가? 저 경북 상주. 들어가. 무슨 상황이예? 오구오구. 있으면 호수 빼주자. 화야 들어가! 엄청 이상하겠다. 들어가봐 너도. 어! 누웠다! 엄청 수영한다 얼음 금방 녹겠는데? 오 시원해 오 수영한다 수영한다 괜히 물트리버가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데 옳지 하하 근데 얼음 금방 녹는다 하하 되게 좋아 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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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 하하 이리 와 들어와 우와 옳지 엄청 수영하네 오늘 혹시나 여기 친구네 집 배가 얼음 이거 목욕할까 해서 서왔는데 바로 들어가네요 너도 끝나고 이제 너도 하면 되겠다 여기를? 하하 대리 대리라 하이야 대리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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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오구 오구오구 앉아 세 마리 다 들어왔어 앉아 앉아 오우 내가 발 싫어서 알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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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알랐어 알랐어 어디? 불알? 지금 알랐다니까 이겼어 얼음 먹는다 얼음 먹는다 얼음 먹네 얼음 먹네 하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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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먹는다 막 이렇게 제가 한 번 맛있어요 맛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순이 되게 예쁘다 원래 이 5도 아이가 허스키 많아 허스키한테 많아 얘 거기 아까 뭐지 꽃감 유명한 상주에서 학대 당하고 있는데 내가 구출해서 온 거야 생존아 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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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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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되게 신나는데? 샌 난다 샌 난다 풀방 풀방 나중에 여기 조금만 가면 5분만 가면 낙동강이 있단 말이야 나 한 번씩 얘네 데리고 낙동강 가서 수영 시켜 어? 수영 겁나 잘하는데? 화야 저번에 거기서 50cm 짜리 잡았잖아 쑥쑥쑥쑥이야 이거 쑥 쟤는 이제 모래찜질하고 홍순이는 개풀 쭈어먹고 있어요 으구구구구구 야! 어! 이뻐!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야! 개는 그렇게 해주면 더 좋아해 어! 난리났다 난리났다 어? 팍고 있어 어! 똥 싼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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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야 너 저번에 여울똥 싸는 것도 보고 개똥 싸는 것도 보고 내가 싸는 것도 봤어 어 그래 하하하하